전 애인의 이것 때문에 다시 연락하고 싶어진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건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? 네 3208님 문자 전 남친이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계속 멜로디만 떠오르고 제목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가사도 검색할 만큼은 안 떠오르고 며칠째 그 생각만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결국 연락했습니다 그 노래 뭐였냐고요 이런 거 있어 노래는 진짜 계속 맴도는데 뭐였지 뭐였지 이런 게 있잖아 있지 반마디 배마디 멜로디만 다 기억나는 거야 아니면 가사가 대충 한 두 글자 정도 생각나 만약에 너와 걷던 이런 거 너와 걷던 이거 뭐지 이런 게 있었지 근데 이런 거 찾아보면 아니다? 맞아 또 아니야 아니야 8223님이 같이 자주 가던 카페 정리 포인트 그거 쓰려고 했는데 그거 사용하려면 인증 문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인증 번호가 전 남친 핸드폰으로 갔대요 쩜쩜쩜 아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왜? 뭐 어때?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 같이 만들면 안 되는 거 같아 땡플릭스나 이런 거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 같아 요즘에 썰 많죠 자 다음 문자요 3408님이 지갑 잃어버렸는데 하필 전 남친이 지갑을 주었대요 어쩔 수 없이 민증 사진 좀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연락한 적이 있어요 이거 가능한가? 민증 사진 좀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찍어달라고? 뭐 같은 학교거나 뭐 그러면은 충분히 줄 수 있죠 2949님이 저는 전 남친 섬유유연자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다닌 적이 있어요 빨래 개면서 울었어요 유유유 아 귀엽다 귀여워 드라마 같아 섬유유연자 냄새가 너무 좋아서 마트마다 다 이렇게 냄새를 맡아본 거야 그걸로 옷 빤 다음에 빨래 개면서 울었어 아 너무 귀엽다 자 하나하나 둘 하나님이 CC였는데 전 남친한테 전공책 받았었는데 그거 돌려달라고 연락 오더라고요 학교에서 만나서 돌려줬습니다 그냥 주세요 이런 거는 이거는 근데 사실 전공책을 줬다는 거는 더 이상 내가 필요가 없으니까 준 거 아닐까? 뭐 그렇기도 하고 뭐 이게 약간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떠나서 나는 전화 같으면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아요 근데 주기 싫으면 또 안 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왜냐면 줬기 때문에 이미 내 건데 이걸 뭐 굳이 줄 이유는 없지만 나는 그냥 귀찮아서 어 가 안녕 응 안녕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생각난다 전 여친한테 연락했던 적이 있거든요 뭐 때문에 연락한 적이 있어 뭐 때문에요 예전에 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독일 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근데 이제 걔가 독일로 돌아가게 된 거야 캐나다에서 근데 이제 저는 졸업이에요 곧 다음 학기에 그래서 이거 6개월만 있으면 이제 나는 독일로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공항에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 결혼 반지를 내가 끼고 있었는데 왜 그거를 그 친구한테 껴주고 왜 울어 어차피 나 너한테 갈 거니까 이거 끼고 가 그 다음에 독일에서 다시 줘 이렇게 하고 준 거야 어 그 다음에 한 3개월 이따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 이따가 헤어지고 한 3주 정도 이따 불현될 생각이 난 거야 우리 엄마 아빠 결혼 반지 그걸 왜 네가 끼고 있었어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 결혼 반지를 이제 내가 캐나다 갈 때 이제 엄마 아빠를 의미하겠다고 이런 이런 조금 부심으로 약간 멋 부심으로 이렇게 그걸 줬다고? 나는 어차피 진짜 내 사랑이니까 좋지 다시 만날 줄 알고 좋겠지 어 근데 헤어지니까 이제 갑자기 한 달 뒤에 갑자기 이게 불현듯 생각이 나서 그때 얼굴 책 메시지로 너는 내가 보기 싫을 수 있어도 부디 나는 미워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보내가지고 주소 보낸 다음에 보내달라고? 착불로 보내줘 라고 했지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착한 게 한국에 자기 갈 일이 있으니까 너 한국 오면 혼혈이었거든요 한국 독일 그래서 너 한국에 올 일 있으면 날짜가 맞으면 자기가 만나서 직접 주겠다 그래서 날짜가 맞아서 만나서 직접 줬는데 이 친구가 이거 세척까지 다 해서 갖다 준 거야 그래서 그때 좀 이거 받고 울었지 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네네